여기는 고기 천국 살치살도 조그맣게 나오고 치마살도 조그맣게 나오고 야 야 너 뭐 먹어? 혼자 먹니? 뭐 먹고 있는데? 야 얘 먹고 있잖아 뭐 먹었어 얘? 안 먹는 척 하지도 봐 야 야 야 야 안 치 야 이제 꼬리예요? 꼬리? 야 야 야 대단하다 난 이런 거 먹는지도 몰랐네 우리 지금 형님 만나러 가는 거야 우리 지금 형님 만나러 가는 거야 거기 제대로 먹으려면 이 형님을 만나야 돼 거기 수승자야 이거 뭔가? 아이고 문 열어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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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